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여름철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겨울에는 폭설 그리고 화산폭발과 대지진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연재해는 역시 지진입니다. 과거 일본인들은 땅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거대한 매기가 움직일 때에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매기와 지진의 연관성은 과학적인 연구가 쌓여왔습니다. 일본 지진예지학회 회장에서 독화의 대학 해양연구소 나가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1976년부터 1992년 동안 16년간 도쿄 수산시험장은 매기의 행동을 조사하고 도쿄도에서 진도 3 이상의 지진을 관측하였는데 시 빌리네의 매기가 이상 행동을 일으킨 비율은 31%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덧붙이면서 말하기를 관련성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살리쿠 대지진은 모두 물고기에 대량 발생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지진 발생 지역인 동북지역에서 많은 어웡량이 보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4일 이바라키형 카시마시해안에서 돌고래의 50마리가 관측되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sns에서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이었던 것이라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도 인정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오래전에 도요토미 이데요시가 교토의 호시미에 새로운 성을 쌓으려고 했었는데 이 당시 학자들이 매기의 상황을 보면서 지진대책을 생각하면서 성을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기는 전자파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진 발생 전에 매기의 움직임을 연구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얼마전에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만에서 고래상어가 출현하였었습니다. 이 고래상어는 열대지방의 따뜻한 바닷물에서 살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출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북지방에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대폭발을 할까요? 도쿄수도지카 지진은 발생할까요? 네, 우리 모두가 발생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지산의 대폭발과 도쿄대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로 모릅니다. 오늘 9월 2일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고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